툭툭툭 정룡밥 정룡밥 물음표 갑시다 정룡밥 주게 대신 귀여운 유령화를 드리겠습니다 정룡밥 정룡밥 유독이다 유독 가스 유령화 수비 강화 유독 가스 신경독 수비 수비 이렇게 강화됐습니다 아니 문어발식 석장 어 도닥풍 어깨 라가 블링 민척 끝장났다 신경룡화 충독 포션 플라이밍 연사 신경 플라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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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틀 구입 슬프했나? 수비했어야 했나? 별일 없겠죠? 약화도 풀리는데 이제 수비한 법으로 보아하니 너희들엔 타격이 가득하구나 여봐라 이자에 되게 타격을 매우 타격이 없게 하라 대사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아이고 민간이 후원 감사합니다 말라죽은 가지로 독하드 뽑자 가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면 당신은 슬레이 더스 파이어를 더해야 됩니다 당신은 슬레이 더스 파이어를 더해야 됩니다 가지는 당신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38 가지를 믿으십시오 가지를 믿으십시오 가지님은 여러분을 순위로 이길 것입니다 gence 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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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하 주의하 자네는 타격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게임을 시작하자 지금 타격다위가 어디를 들이대는 거지? 소중할 후원 감사합니다 가지는 옳습니다 가지를 사용하는 분의 마음가짐이 잘못되었을 뿐이죠 가지님이 주신 시스템 폭발로 마무리했습니다 빚지 오직 가지만 건별 가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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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뭐가 들어오든 간에 핸드가 추가되는 거라서 순환덱을 할 수 없게 바뀐다 뿐이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씨피 함으로는 띵샷 집중이에요 미천적 아니 고기 고하 고기 아니라는 뜻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네 진짜 잘하네 알겠습니다 띵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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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유령화 이게 가지지 역시 가지가 최고야 무거움 검과 가지 검과 가지의 노래 아휴 진짜 짜증난 애들 나왔네 유독도 썼어야 했는데 죽죽죽 이것이 가지라 이제 간다 불쾌 불쾌 아니 거봐요 이게 바로 가지예요 가지 안 좋다는 사람들 다 가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래도 가지가 아닙니까 느그 가지 어딨어 내가 인마 느그 가지랑 인마 내가 인마 느그 가지랑 어 어저께도 같이 등반하고 느그 보스도 같이 잡고 다 했어 인마 가지 안 좋다는 사람들 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타격은 보험 감사합니다 스네코의 해골 타격은 나가 있어 다음 저기서 망단 강화할 수 있네요 그러면은 망단을 강화하자 망단 특 카드 두 개 만든 카드 지금도 독댁입니다만 중성자님 어서오세요 양이 커요 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1등상 아드레날린 거봐요 이게 가지야 이게 게임이고 이게 가지지 가지만 있으면 받으래요 해봐요 또 귀지피 하나 주잖아요 아프지 말라고 귀지피 주는거 봐요 이래도 가지가 아닙니까 어느 덱에서나 어느 캐릭터에서나 오예 개꿀 가지가 최고야 짜릿해 짜릿해 고귀여 고귀여 알아서 해주게 실무 가지가 예비 유령 왔어야겠죠 여기서 세대 맞으면 고귀 나오나 여기서 세대 맞으면 고귀 나오나 아이 됐어 아이 괜찮아 스네코라서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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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님 믿습니다 아아 아 믿습니다 아아 아 가지님 하아 유령 왔을까 유령 왔으면 지금 망단이랑 무검이랑 신경독이랑 배신이랑 다 빠지는데 근데 안쓰면 뒤질거 같은데 근데 안쓰면 뒤질거 같은데 킹령화 포션을 빨고 저걸 쓰자구요 근데 이번 턴은 산다 쳐도 다음 턴은 근데 유령화 써야겠네 이거 아니면 고개로 아드레날린을 몹는거지 유령화 안쓰면 안되겠다 이거는 유령화 안쓰면 안되겠다 이건 지금 고기각이 아니라 고래각이 보이고 있는데요 고래고기가 수용하군요 불가침 1턴 남았다 가지님 비트주세요 잡았네 유령화 쓰는게 맞았어 가지님이 유령화 한장 더 주시겠지 뭐 믿습니다 어 킹짱저의 펜초까지 아드 무거움 유독 아드 신경독 아니 신경독 쓰라고 그래야 인공물 깔거 아니냐 인공물 까고 인공물 까고 인공물 까고 독 걸고 됐다 잡았다 이거 신경독 당독 덤도 친절해기 발돌리면 나가있어 그렇긴nn 쟤 이 malt 그런 거 아니네 신경독불? 비출구 아드 뚫 아 무력화 왜 안썼지? 스트림 레전드는 뭐죠? 유독가스 하드? 죽죽죽 단독 공포? 방해 슴 방단? 샹 카치님 제가 뭘 더 하면 될까요? 스테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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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같은 포션이 있으니까 되게 마음 편하네요 가지님 총매 한번 써주세요 데이터셋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총매 한번 써주세요 나이스 빠쪼님들 유령화 존버한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씨 포즈션 빼야돼 포즈션 빼야돼 가지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 가지님은 전능하시다 강폭 아드 같은 거 안 나오나? 아 이건 하자 최대 체력 올리자 총매 넣고 중성사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이건 아니 이건 아니 이건 아니 이건 자 뚝배기 날아갑니다 안녕 모하냥님께서 제작을 드렸습니다 모하냥님 쇠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엘리트 가볼까요? 구동 두 번 올렸다고요? 안 돼요 전래절래 맹독 총매 걸고 맹독 총매 걸고 구독을 두 번이나 누를까? 정말 대단한 영상이야 감동 감동 정말 대단해 펜촉 펜촉 괜히 뺐네 남겨둘걸 남겨둘걸 아 강폭 아 아까봐 들고 갈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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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아씨 잘못 눌렀어 하지만 다시 강폭이 나왔지 편한 편한 에임 굳이라는 셈입니다 폭발 푸시한 가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부끄러울 줄 알아요 스스로 총매를 만들 줄 아는 자 아 낫게임 이럴땐 실력게임이라고 해야죠 이거지 총매를 쓰면 총매가 한 장 더 나오는 거 총매를 쓰면 총매가 한 장 더 나오는 거 그게 바로 가지다 오지 몽매한 자는 총매가 없다면 총매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총매가 없다면 총매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가지님께서 말하시니 핸드에서 총매가 서서 난다 하더라 이령화 갑시다 아 법규가 왜 나왔어 갑자기 으 쓰레기 그렘린 요 놈 악몽 무검 무검 필요하.. 무려.. 무검 필요하다고 하니까 무검 하나 더 주는 거봐요 너 이거 좋아하니? 하면서 주잖아요 무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멈추고 무검 필요하다고 생각해봐 시체 폭발 리얼 영국 유령화가 뽑을 카드 더미에 있죠 그러면은 지금 쓰자 그 이 집엔 이런거 없지 유령화 또 리필됐네 아니 유령화 어 이거 봐요 가지님이 다 해준다니까 내가 거지를 핸드 핸드를 거지같이 뽑아도 가지님이 해준단 말이야 이래도 가지가 아닙니까 유령화 부족할까봐 낙낙하게 넣어주는거 봐요 숫돌 병법성 칼질 예비연금 나 얘들 너무 무서워 진짜 얘들 만날때마다 진짜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진짜 얘들 만날때마다 두려워 말아라 아이야 내가 잊지 않느냐 가지님 8댐 7댐이면 죽었지 이 게임은 2018년 가지로부터 시작해 이 게임은 2018년 가지로부터 시작되요 이 가지를 10군데 복사해서 돌리지 않으면 이 가지를 10군데 복사해서 돌리지 않으면 당신은 가지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맙소사 맙소사 저걸 저걸 대단원이 가능하게 가지가 이걸 가지가 이걸 어시스트를 가지님 가지님 됩니다 딸 날 가져요 딸기다 얌얌얌 유령화 강화하죠 여기서 강화해도 되나 그러면은 물음표 가자 가지찾니 너희 중 가지를 집지하는 자 슬더스를 던져라 36 데미지 그러면 무검을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 유독을 복수더라도 가지가 본체라뇨 가지는 전지전능한 그 어떤 존재입니다 내다버린 도구 중 가지 저거 어떻게 잡지 독 있나 독 킹렘슨 붕 내가 챙겨주고 있어요 이거면 됐어 가시가 가시 맞고 죽네 어 날똥 코앞에 상점이 있는 건 어떻게 알고 낡은 동전이 빵야 가지가 생성해줘 유물까지 유물까지 가지에 전능함이 닿았습니다 가지에 전능함이 닿았습니다 다행히 도움만 고용 어? 연금 몇 회야 지금? 연금 계속.. 계속 나오네 저거 연코스트에 가지도 있으니까 집 좀 그건 제 장상입니다만 어! 어어! 어어 숟가락 수실 숟가락 킹가락 킹가락 소실 킹가락 근데 숟가락 트롤인게 가지가 생성 못하게 해요 이게 그거야 갓.. 갓 슬레이어 하기랑 위풍이랑 이렇게 짓고 갈까요? 종이 힉 2단이다 2단 한 숟가락 종이 힉 6단 crueno треб 의 풍 Kre 당 당 능지? 게임 시간 길어지겠네. 총매 지금 빠지는 거는 딱히 상관없고. 신경도구로 인공물 빼고. 14 데미지 막아야겠지? 자유상. 12, 13, 14. 자유상을 주셨습니다. 아 이거 먹을걸. 지금이라도 먹겠습니다. 아 똥공격? 제발. 아 이걸 써야돼? 강폭 버리면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제가 쫄보라서. 쏠. 이걸 존해. 난 높이격 하고 싶어. 아 높이격 될까 근데. 2번 턴만 막으면은 높이격 될 것 같죠? 안되나? 안되나? 이걸 피격을. 여기서. 피격을. 한다고. 가즈님. 가즈님. 안 돼. 안 돼. 이걸. 비격을. 가즈님. 아 Toldكم. 만에. 안 되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작 어째서지 내 계획은 완벽했는데 어색피 봤었네 뭐 톡톡 가지가 알아서 다 안해도 되겠습니다 빨리 끝내자 치즈방송놈아 아 치즈방송 죽었지 얘는 그냥 방송이지 야 니 친구 어디갔냐 동그란 니 친구 어디갔냐 돈 돈 요거 나오면은 거의 요거 뜨더라구요 우선 최고의 플레이 빨라 죽은 거지 끝 끝 끝 끝 끝 끝 끝